창원시 성산구의 한 중국집. 이곳에 오면 제대로 된 손맛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두 손으로 직접 뽑아내는 수타면. 면을 늘리는 기술과 치는 기술에서 면발의 쫄깃함이 결정되는데요. 기계로 뽑은 듯 가지런한 면발에서 사장님의 깊은 내공이 느껴집니다. 아무래도 수타면을 하면 수타면은 기계보다도 아무래도 손자장이 면이 소화도 잘 되고 정말 좋습니다. 길쭉한 반죽이 수타면이 되기까지는 반죽을 느리고 접는 과정을 7번 반복해야 하는데요. 그럼 총 128가닥의 수타면이 나옵니다. 한 번 더 접시면 기세면 가닥이 나옵니다. 입에 56가닥이 됩니다. 손맛이 가득 담긴 수타면. 보는 것만으로도 쫄깃쫄깃한 탄성이 느껴지는데요. 사장님의 수타면을 맛보기 위해서 식사 시간 때면 어김없이 가게 하는 손님들로 꽉 찹니다. 역시 수타면이 유명하니까 손님들 대부분이 자장면을 드시네요. 네, 맞아요. 이 집의 인기면은 역시 수타자장면인데요. 자장 두 개, 탕수육 작은 거 하나요? 수타면은 그때그때 뽑아줍니다. 빼놓으면 터지고 해서 그때그때 빼드립니다. 안 번거로워요? 네, 안 번거롭습니다. 그래야 손님들이 또 좋아하시고 그렇습니다. 사장님이 수타면을 뽑는 모습도 손님들에겐 좋은 구경거리인데요. 허공을 날아다니는 반죽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그래요, 저 신나가. 팔이 굉장히 아플 것 같아요. 저거는 전문가들이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해요. 면이 안 끊고 또 이제 나가니까 정말 신기해요. 수타면 때문에 몸은 고되지만 맛을 위해서 수타면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려운 점은 많지요. 어려운 점은 팔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하지만 손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맨몸으로 시작해 오직 두 손으로 만들어낸 수타면으로 지금의 자리까지 일거냈는데요. 정성껏 만지러내는 쫄깃한 수타 짜장 한 그릇은 손님에겐 행복이 되고 사장님에겐 자부심이 됩니다. 진짜 정말 먹음직스럽네요. 자, 짜장면 나옵니다. 네, 한 명 왔다. 맛있다. 맛있겠네. 사장님의 넉넉한 인심까지 담은 푸짐한 짜장면 한 그릇. 짜장 소스와 면발을 야무지게 비벼 보는데요. 짜장의 맛도 훌륭하지만 입속으로 흐르렁 넘어가는 수타 면발은 꾹꾹 씹을 때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쫄깃쫄깃하고 부드러워요. 물리지도 않고 맛이 있어서 한 번씩 옵니다. 네, 완전 난골이에요. 어떤 점에서 좋습니다. 혼자랑이나요. 맛있습니다. 쫄깃쫄깃합니다. 네, 앞으로도 수타 면발을 열심히 할 거고 열심히 해서 공사활동을 하면서 앞으로도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뭐 멜리 사회도 도움도 하고 뭐 어려운 사람도 좀 돕고 싶습니다. 짜장면 살아있네. 끝! 끝!